도망간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아, 우리는 아직 간이 없을onas 상당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우리가 그나저녁을 지켜보는 것입니다. 이쁜 곳들은 사용하였습니다. 이거 좀 뺏겼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파워 플레이브.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. 이 거점을 빼앗겼다. 안약을 한 자리에서 몽땅 쓰지 마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내주는군! 약 5년 만에 아래의 선도 오니 나는 고정인다. 이 거점을 안전해. 왼락이 뭐지? 이 거점을 오 감동 sia guess. 게임은 블랙과 유학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이 벌 실시? 파워 플레이브가 있는 곳이라노 1위의 선도나 잠시. 이 거점은 지켜보라고. 이 거점은 긴이 하는 곳이 있구나. 이 거점은 차이가 놀랗을 수 있습니다. 그 순간은 제 거점은 길을 더 출발해. 이 거점은 거점을 바로를 손을 끌고 %. 이 거점은 세포에 나갔죠. 이 거점은 지켜보라고. 이 거점은 지켜보라고. 5분 남았다. 시작이 좋았다. 자, 불쌍 2종! 2화점을 점령했군.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휘메이좋에 맞춰줬어요! 저쪽이 파워플레이다 거점을 빼앗아 철제 살았다 D 거점을 점령했군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 D 거점을 빼앗겨 D 거점 2조 3명 처치 앞으로 3분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해 D 거점 2조 퀴즈를 받고 있다 ㅋㅋ 훌륭한 승리를 거뒀군 거점을 점령하고 대상을 제거했군 아주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